올레시он아 올레시án 5분 19분 1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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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분 30분 30분 내가 케인 사람은 못 된거잖아 nic 달콤한 ihn은 다음 한 명씩 뽑아주시겠어요? 다 먹자. 외야수는 세 명 뽑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요? 여기만. 드림 나도 똑같이. 드림 나도 똑같이. 여기 뽑을 수 있어요? 우리 팀은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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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팀은 안 돼. 갖다 버리는 거야. 친한 사람 뽑아줘. 여기 보고 체감 돼. 감사합니다. 어디저 Aku blingt 1번 enquanto 파 road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아파트에 일단 이 글자일 텐데 still there everyone know I do get a job I do get a job I do get a job I have to do it It's a secret It's a secret The time is going to be a long time I'll be honest I'm really bad with names I mean even in America I'm really bad with names By the time I go off numbers And I remember like How they did against me It wasn't anything 그래도, 제일 힘든 멤버들은, 아마 그 과정을 기억하고, 많은 멤버들과 어떻게 변경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들은 자신의 멤버들을 제한한 맘에 참고하셨는데, 그런 멤버들을 안 봅시다. 그리고, 저희 팀은? 10. 3점은 안 되는 거예요? 너무하네! 겐자민, 김광영, 박빈 그리고... 다른 멤버들은? 우리 팀은 안되고? 우리 팀은 안되고? 네 갑자기 생각하면 안된다 그랬나요? 네, 자고 다 들어 어떤 팀 못 뽑게 되겠어 아, 그래요? 첫 번째 비밀이실까요? 비밀이죠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? 비밀인데요 아, 비밀이에요? 네 혹시 우리 스타더라도 뽑고 싶으신 건가요? 너무 많지 않을까요? 너무 많아요? 한 번만 뽑을 수 있어요? 아니요 아니요 비밀을 줄이잖아요 아니요, 지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만 여쭤봐도 될까요? 저요? 홍영 뽑았어요 어, 친분이 있으세요? 네 오 몰싸 꼭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찍으셨는지 한 번만 공개 가능할까요? 아니요 비밀이에요? 네 누구 뽑았는지 한 번만 공개해 주실까요? 네 비밀이에요? 네 아, 홍영만 여쭤봐도 될까요? 다른 친구 있으세요? 네 오 오 비밀이에요? 네 He's got my favorite slang I love his slang 네 맞습니다 촬영 emperor 영국 네 cu 감사합니다.